사실은 아까 네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가 아주 연할까 생각했지 너무 힘들다고 요즘 재미없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아프다고 그러고 싶었는데 너의 연락을 오랜 기간 기다리자 너의 돌아져 있는 나를 스스로 안 당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네 인배가 아니야 너무나도 나는 소인이어서 그럴 수가 없었어 나는 네 인배가 아니야 너무나도 이런 나를 네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사실은 아까 네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가 아주 연할까 생각했지 너무 힘들다고 요즘 재미없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아프다고 그러고 싶었는데 나는 여러분 사랑 niin 우리 여러분 Both of us 우리 그 답을chwachi 나쁘게 password 본사는 우리 새벽을 만들어봤네 한글자막 by 한효정